안녕하세요 삼도방 농장입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광법성포 굴비는 제가 그동안 사실 3월달에 삼목을 하여 여러분들께 제공하였던 샤인머스켓 삼목 묘목을 좀 보내드렸더니 어느 한 분이 사실 저에게 감사하다고 영광법성포 굴비를 한 박스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시골에서 있으면서 그동안 5천포기 정도 삼목을 했던 것을 1차 나눔을 하였고 2차 나눔도 하기 위하여 사실 올려놨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하고 제가 그동안 재배했던 것을 나눔하고자 무료 나눔을 올렸지만 그에 또 보답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따뜻한과 사실 저 자신이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리 영광스러운 화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분께 사실 실명을 밝히고도 싶었지만 호결시 싶어서 실명을 밝히지를 못하고 사실은 이렇게 남아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다고 사실은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온정이 무로 익을 때 우리나라도 살만한 곳이 아닐까 하는 것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언박싱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뜨더니 영광법성폭 보리굴비가 안내장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포장재를 꺼내니 이렇게 보리굴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